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인 치고, 그 다음 날은 치료여. 무전의 흐름이 위하여, 그가 함께 있다를 주세요. 아들, 그가여, 그가 함께 있다를 주세요. 아들, 그가여, 그가 함께 있다를 주세요. 아들, 그가여, 그가 함께 있다를 주세요. 아들, 은여지, 하늘을 웃으며, 남기니라. 차서 용렬의 천하 아리 너라야 해 손에 손에만 잡고서 감기로 해 부르세 차차 니가 늘 채워서 숭배로 믿을 때 요리하시오의 생명 전하시오의 생명 네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즐거웠죠? 네 다들 너무 표정 다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뮤지컬 이순신에 나오는 나를 태워라 라는 곡입니다 네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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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떠 Baby Leonard 그래서 남의 가시기 시작되었고 너무 좋고 파란 물길이 진열어치 이 그대의 빛을 막은 널 지 상상할 수 없다네 이 그대의 빛을 위해 매일 지어라 되었지 처음에 저 우린과 저 우린 영광이 우린 우린 바라리 아옹을 가누다 아옹을 가누다 나를 대와라 나를 대와라 나를 대와라 대와라 처음에 저 우린 너 저 우린 영광이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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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니 아옹을 가누다 아옹을 가누다 나를 대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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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러 너희가яти다 아iku 먹을онь fly